우리 이제 힘들어서 여러분들 즐겁게 즐기고 계십니까? 네 어.. 우리가 찾긴 했네 여러분들을 같이 먹으러 가볼게요 저희 이제 지민님이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고요리! 아쉽죠? 그 아쉬운 거는 다진 것보다 생각보다 보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센스와 비트는 제가 아침범하지 않을 테니까 아쉽겠죠? 지금 조용히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빛빛이 있는 대기신분들 이십에 안에서 랜드박스 즐겁게 대기 부르십니다 Let's go! 자, 조용히 나서 랜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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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rated 대기신분들 자기에서 뛸 준비 되셨습니까 세게 germs 대기신분들 추억 줄어듭이십니까 자, 준비하시고 가지는 1, 2, 3, 4! 2, 3, 4! 2, 3, 5! 공妹! 2, 3, 5! Xитесь! 시나 시나 다시 마시고 나 perimeter 시나 시나 밧זה 나를 겨 także 'M GO 옛날, 성 á미란이 God, will you see? 이는 진동! 엠이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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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á runway 제 choose Jah strength 제 á may now 여러분의 수업을 수업을 위해 우리가 수업을 위해서 여러분이 고맙습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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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tto 밥은 해놓고 밥은 해놓고 밥도 해놓고 밥도 해놓고 밥은 해놓고 여기가 시계는 밥은 해놓고 밥은 해놓고 밥은 해놓고 이런 스테너포트! 1, 2, 3, GO! 진짜 멋있네요 오늘 저희 대학선 에고보로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오늘 고기가 더 기분이 좋으니까 우리의 대학선을 찢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처음부터 신나게 놀려고 합니다 좀 준비했어요! 고기 엔퍼런스 대전이 또 올까요? 그럼 여러분들 조용히 기준으로 한번 봐요 다음 계좌만 보고 있어요 에이플러스 뇌을 한번 올라가라고 5주만 함성 발사! 이렇게 멋진 거 사랑스러우는데 어떻게 에이콜을 안 할 수 있을까요? 에이콜로! 조금 더 신나게 돌아봐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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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속이고 청년ieur의 멋절로 이 어땠처럼 다 아랄다 미َّ 이유로 이 온유 agles 이 어땠pro 이 어땠 result 다 아랄라 자영어! 반영하게 잘자는다 미쳤어! 아유! 프로세스 네이버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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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손으로 걸어 주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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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랑!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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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가 있으니까 우리들이 예커러TA 고 Как잠데 한국 담잒한테 이제야, 내 작은arde는 갓은 아니야 오늘 너흠를vet는 Black 너희들이 부르니까 너와의 예술이니까 우리많이 예술이야 부르듯이 있는데 형이 어떻게 예elijk proclaimed 예술이ants 예술운회ants 예술육 예술 trajector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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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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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에이플러스였습니다. 첫번째 공연은 A플러스에 대해 아주 흐려온다고 합니다. 자 정말 종인이 예수로 만들어 주요. 세대는 이어가인 실력과 퍼포먼스로 A플러스에 대해 함께하시고 어수원하는 일이죠. 박수가 안나와서 음악이 안나와요. 감성이 안되니까 음악이 안나와요. 세대의 수억이 된다! 에러븐! 여보세요. 여는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입니다. 에러븐! 이리 오세요. 결국을 자 packaging을 합니다. 이 노래는 길을 맞춰서 너희가 길을 깔고 살고 안게 안고 길을 걷고 살고 안고 내고 고인해 이 노래는 고향을 잘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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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고향을 잘 못하고 이제 나의 힘을 내어 줘 이의 날씨를 내어줘 우리 서로만 불리하시나요 날씨를 내어받아주시고 이의 날씨를 말해주고 이의 날씨를 말해주고 우리 서로만 불리하시나요 날씨를 내어줘요 나의 나름리스 봉화 내걸 외쳐려고 다쳐 사랑에 각자의 위치라고 유스란과 험해 기타고 화살을 해 가자만의 인사를 달러 이만의 영연이 일상의 시일과 내 사항도 이의 날씨를 말해주고 갈라가 올려라잖아 가수 되어안에 누구도 가야할까 저의 날씨를 말하는 나를 바꾸라 내 눈을 말하니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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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